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반도체 오빠 찬해장입니다. 또 이렇게 또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또 내일을 위해서 또 여러분 편안하게 또 쉬어야겠죠. 휴식 제대로 취하시고 내일 아침에도 6시에 찬해장과 함께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6시 방송 아시죠? 1, 2, 5시 방송 6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내 마녀의 날이었어요. 쿼드러플 데이였는데 하여튼 내 마녀의 날 증시는 결국 약세였습니다.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하여튼 국내 증시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오늘이었고 증시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4거래일 만에 역시 떨어졌죠. 코스닥 지수도 7거래일 만에 하락을 한 겁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4.75포인트 정도 내렸어요. 2,610.8호, 2,610.8호에 마감을 했고 이날 2,609.2일에 하락을 했는데 2,609.2일에 하락한 출발한 지수가 오후 들어서 낙폭이 좀 커지다 보면서 장중에 2,595.3상까지 내리더라고요. 2,602 좀 깨졌었습니다. 코스피에서 개인들, 기관 애들이 순매수를 했어요. 순매수를 했는데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3,924억을 팔았다네. 3,924억을 순매도를 한 겁니다. 순매도를 해가지고 주가는 좀 하락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니까 대체로 하락을 했습니다. 삼성은 장중에 7만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7만 전자가 위태롭기도 했어요. 오후 들어가지고 오후 들어서 낙폭이 다소 줄입니다. 낙폭이 다소 줄어가지고 약보합이 마감을 했죠. LG엔소라고 네이버가 각각 2% 넘게 내렸습니다. 2% 넘게 내렸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2% 넘게 내렸고 이 날은 그 지수의 그 변동성이 일시적으로 커질 수 있는 그런 선물 옵션 동시만길이었어요. 선물 옵션 동시만길 일명 우리가 4만여의 날이라는데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그리고 개별주식 선물과 옵션 이렇게 4가지 파생상품 만기일이 겹치는 날이에요. 동시만길은 1년에 4번입니다. 4번이 있어요. 3,6,9,10이죠. 3,6,9,12월 3,6,9,12월의 둘째 주 목요일 둘째 주 목요일에 발생을 합니다. 이 마녀가 심수를 부린다는 의미로 네 마녀의 날이에요. 마녀는 파생상품이겠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스닥은 정갈을 대비 4.59포인트 정도 내렸어요. 8,7,6,13이죠. 8,7,8,8,6의 하락 출발했는데 코스닥 지수는 870선에서 계속 등락을 방법으로 하더라고요. 코스닥에서 개입이 홀로 2,569억 순매도 했고 외국인들은 2,331억 기간에 2,202억 순매도 했고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 보니까 보아권에서 마감한 두 개 기업을 제외하고 여섯 개 종목이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 셀트로넬스케어 그리고 LNF 2에서 3% 정도 하락 때 하락률을 보였죠. 하락을 보였습니다. 2에서 3% 때 하락률을 보였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를 맞이한 가운데 수급 변동성이 증시에 뭔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시총 상위주,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이렇게 대형주에 대해서 외국인과 기관 애들이 매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방 압력을 좀 높였습니다. 하방 압력을 높였고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주요 3대 주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S&P500하고 나스닥이 연중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고점에 대한 부담이 왔는 것 같아요. 다음 주 예정된 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국채금리가 또 상승을 하다 보니까 긴축 공포 작용합니다. 긴축 공포 다시 와요. 일단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스가 정글을 대비 0.28% 정도 상승을 했는데 S&P500은 전날보다 0.38% 정도 하락을 했고 나스닥도 한 1.29% 급락을 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주요 가상자산은 약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24시간 전보다 1.5% 하락을 해서 2만 6,434달러 정도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작원은 끝났습니다. 끝났고 좀 아쉽지만 지금 유럽을 보니까 유럽은 영국은 조금 약간 보험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약보로 가고 있고 프랑스 좀 올라가고 있어요. 소폭 상승하고 있고 독일도 한 0.3% 정도 소폭 상승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라반 오늘 0.32% 빠졌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다시 오를 것 같아요. 오늘 오르면 한 3,500선까지 충분히 돌파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좀 빠졌으니까 또 올라가야겠죠. 좀 떨어지면은 좀 모아가는 겁니다. 근데 뭐 갈래 해도 돈이 없다. 이제 떨어지면은 좀 모아가자. 그런 논리로 이렇게 정책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지금 환율은 1304.00 약간 2원 정도 빠졌어요. 달러에 보낸 139.7엔 소폭 하락 유가는 72.53달러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일본에나는 933.19원 소폭 하락을 했고요. 유로와는 1,399.06원 중국 이하나 182.6엔 소폭 하락을 했네요. 희발류 1,586.7원 하락 국제금값 1,958.4달러 국내는 8만 1,539원 해가지고 희발류 국제금값 다 빠졌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3.8110입니다. 3.8110 해가지고 일단은 조금 올랐어요. 소폭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다우지스는 현재 보니까 한 0.03% 정도 빠졌네요. 0.03% 정도 빠져가지고 조금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고 S&P는 0.01% 나스닥은 0.01% 해가지고 조금 오르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조금 혼조세 같아요. 혼조세 갖고 지금 러셀도 0.2% 정도 빠지고 있어요. 러셀은 빠지고 있고요. 나스닥은 제가 볼 때는 좀 오르지 않겠나 봅니다. S&P하고 우리의 삼성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7만 9백원이에요. 7만 9백원 0.14% 정도 빠졌죠. 흐름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는데 일단은 내일은 어떻냐 내일은 다시 또 반등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 7만 2천원까지 왔다 갔다 할 것이다. 7만 1천원에서 7만 2천원 사이에서 한번 상승의 힘을 한번 보여주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번 떨어져서 승리가 올라가야죠. 슈팅력 한번 보여줄 것 같아요. 우선주도 마찬가지로 5만 9천 9백원 오늘 100원 막판에 오랐어 100번 종가 요정 나왔더라고요. 오늘 5만 9천 3백원까지 빠지더니 올랐는데 우선주 또한 한 6만원 돌파해가지고 6만 1천원까지 그 밴드 상에서 놓자겠나 6만원에서 6만 1천원까지 갈 것 같아요. 한 1% 정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힘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미장에 영향을 좀 받으면 갈 것 같아요. 좀 오르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좀 내가 볼 때는 계속 와서 등락이 좀 할 것 같아요. 당분간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계속 급등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진 않을 것 같고 일단은 한 번 올라갔으니까 이 상에서 한 번 한 두 달 정도 또 횡보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6만원에서 6만 1천원 정도 내일 그렇게 예상을 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예측이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네요. 이거 뭐 신의 영역이라서 저도 힘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너무 이렇게 예측을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꾸준하게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마음 편하게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저기 이렇게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신대로 하십시오. 소신대로 원칙대로 원칙대로 해야지 너무 이렇게 바람에 따라다니고 유행에 쫓아다니면 안 되더라고 자꾸 그렇게 마인드를 우리가 가지려면 안 돼요. 너무 휩쓸리는 마인드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자기 원칙대로 하셔가지고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 하면 삼성전자 끝까지 해보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는 간에 뭐가 그렇게 두렵고 힘들어. 다른 종류 가면 좋은 줄 아나.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 머피어 법칙이잖아요. 팔면은 막 오르고 사면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또 팔 거야? 그러지 않을까 합니까? 그냥 꿋꿋하게 그냥 기다려. 기다리다 보면 돼요. 기다린 게 지겹죠. 지겹기는. 이 지겨움과의 싸움이야. 주익투자는 이 지겨움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셔야 돼요. 이겨내시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니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그냥 꾸준하게 모으고 수량 많이 채운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하십시오. 가볍게. 가볍지가 않나? 무겁나? 가벼운 마음으로 항상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날이 오게 되어 있어요. 천회장 이야기 꼭 명심하셔서 그렇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아니고 내일 6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6시에 만나요.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